축제와 행사 시즌, 대축제에서 이찬원의 황제의 폭발적 활약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의 가을이 깊어가면서 축제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찬원씨의 폭발적인 활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그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찬원씨는 최근 몇 년간 축제의 황제로 자리잡으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공연은 지역축제의 열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축제와 이찬원씨의 활동을 통해 그 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축제의 시작, 가을의 풍경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자 자연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시기입니다. 나무들은 오렌지, 네드, 브라운으로 물들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을의 축제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지역에서 전통적인 축제와 현대적인 이벤트가 열리며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을의 축제는 자연의 변화와 더불어 인간의 삶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수학의 기쁨을 나누고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시기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가 열리며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념하고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2. 이찬원 씨의 귀환 이찬원 씨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매너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의 출연이 예정된 축제는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찬원 씨의 공연은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며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 이찬원 씨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무대에서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의 노래는 감정이 풍부하고 무대에서는 그의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전해져 큰 호응을 받습니다. 이러한 그의 존재는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합니다. 3. 의령 리치리치 축제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리는 의령 리치리치 축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이찬원 씨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의령은 솔바위 전설로 유명한 지역으로 이 전설은 이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바위는 부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리치리치 축제는 이 지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솔바위 전설을 주제로 한 행사입니다. 관람객들은 이 축제를 통해 전통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이찬원 씨의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의 출연은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4. 솔바위 전설의 의미 의령 리치리치 축제의 중심에는 솔바위 전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축제를 통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솔바위는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열리는 축제는 사람들에게 부와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 전설을 테마로 한 리치리치 축제는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축제에서는 전통 공연, 문화 체험,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지역의 풍성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찬원 씨의 공연은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며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 강원도 아리랑 축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정선에서 열리는 아리랑 축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찬원 씨는 이 행사에서도 공연을 진행하며 그의 음악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아리랑 축제는 강원도의 전통인 아리랑을 주제로 한 행사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체험을 제공합니다. 공연, 전시,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6. 횡성 한우 축제의 매력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횡성 한우 축제도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축제는 횡성 한우의 품질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매년 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횡성 한우는 그 뛰어난 품질로 유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통해 한우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횡성 한우 축제에서는 다양한 한우 요리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방문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한우를 구워먹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축제의 매력을 더욱 높입니다. 이찬원 씨의 출연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공연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7.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 횡성 한우 축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 공연, 체험 행사, 먹거리 장터 등 여러 활동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다양한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한우를 직접 구워먹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각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준비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적합한 활동이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축제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찬원 씨의 공연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그의 무대는 많은 관객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 지역 경제와 축제의 상관관계 축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가져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찬원 씨와 같은 스타의 출연은 이러한 축제들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세와 뛰어난 가창력은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축제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공연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9. 이찬원 씨의 출연이 가져오는 효과 이찬원 씨의 출연은 축제의 열기를 더욱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대를 기다리며 이찬원 씨가 출연하는 축제는 항상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이찬원 씨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무대에서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되며 그들은 그의 음악과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이찬원 씨의 존재는 축제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공연을 통해 축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10. 축제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 각 지역의 축제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전통적인 행사부터 현대적인 축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축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서로 소통하고 문화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찬원 씨와 같은 스타의 참여는 이러한 축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며 그들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찬원 씨의 공연은 이러한 축제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더 많은 축제를 즐기고 서로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10일 올가을 놓치지 말아야 할 축제들 올가을 우리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찬원 씨의 출연이 예정된 여러 축제는 그의 팬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찬원 씨의 무대는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며 그가 출연하는 축제는 항상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각 축제마다 고유한 매력과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찬원 씨와 함께하는 축제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12. 결론 축제의 의미 축제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그 과정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이찬원 씨의 활약은 이러한 축제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켜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더 많은 축제를 즐기고 서로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올해의 축제 시즌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찬원 씨의 공연은 그러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가을의 축제 시즌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찬원 씨의 활약은 이러한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을 즐기고 축제의 매력을 느끼며 행복한 가을을 보내길 바랍니다.